네 안녕하세요 마닐라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마닐라 오카다를 가고 있습니다 저 손님도 있고요 포텔방 예약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이런 저런 일 때문에 마닐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지금 손님들한테 보통 문의들이 많이 오시는데 들어올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준비해야 될 점들도 있고 제가 유튜브 영상 제작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닐라에서 이제 한국을 들어가시려면 한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PCR검사 48시간 이내에 검사받은 PCR검사 음성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물론 영문으로 증명이 되고요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요 그 PCR검사를 받는 데는 지정병원이 옛날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지금 지정병원은 해제됐어요 아무데나 전화 받으시면 돼요 근데 PCR검사 받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메일 들어서 제가 이거 받는 데는 호텔 카지노 시티 오브 드림의 하야트 로비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거기는 전에는 거기가 굉장히 편했어요 여권만 갖다 주고 그냥 이름만 적어주면 걔네들이 알아서 다 해줬거든요 근데 요번에 일요일날 제가 방문했을 때 손님 모시고 갔는데 손님들이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왜 밀린 거 봤더니 그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게 있어요 예약을 하는 게 그 예약하는 거에 비행기 못 탔냐 언제 입국했냐 전화번호가 뭐냐 뭐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냐 적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한 10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님 모시고 저 리조트월드에 또 길거리에 있는 게 부스로 된 데가 있어요 거기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하니까 거기서 그 한국 입국한다고 하고 그 코로나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요금은 뭐 그 신속검사 받는 게 빨리 나오는 게 12시간 안에 나오는 게 있고 24시간 안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금은 뭐 보통 3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2500원 3000원 뭐 이렇게 나오고요 따로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손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호텔로 불러서 나는 받는 거 없냐 홈서비스가 없냐 물론 홈서비스가 있습니다 홈서비스 받으시면 출장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요금은 6시간에서 8시간짜리 빨리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2시간 내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보통 3000원대 후반입니다 3700에서 4000원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호텔 보고 오시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미리 예약을 해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예약해서 저희가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 손님 일정에 맞춰서 제가 미리 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CR 검사 받는 방법은 모두 똑같습니다 어쨌든 48시간 출국 전에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 검사 받는 거는 아무 지 병원이나 가셔도 됩니다 한국 지정병원 해제가 됐어요 하지만 이제 굳이 내가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호텔에서 받겠다고 하시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호텔로 불러서 받는 홈서비스를 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PCR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24시간인지 48시간인지 그 다음에 신속항공검사는 안 돼요 PCR 검사뿐이 안 됩니다 꼭 그걸로 받으셔야 하고요 자 이걸로 오늘 유튜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고속도로 빠져나와서 음 이제 저 옥가다 가려면 한 2분 남았습니다 옥가다에 도착해서 또 다른 동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직원이 차를 몰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네 저희 유튜브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닐라 마닐라 김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